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얘 좀 보세요. 미쳤어요. 진짜 미쳤어? 걔 꿈... 걔 꿈 몰고 있었잖아 분명히... 언제 이거 뜯고 있었어? 이건 방안 좀 더termin다. 야 나 얼굴 좀 보자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... 소중한 꼬마카락을 모여서 집이ART 비밀으로 도전을 비교해요.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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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야 이거 안 떨어지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야 너무 심한 거 아냐 이거 어? 야 너무 세게 붙었는데 어떡하노 뭐갖고 놀았어? 보차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보차 보차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또 이거 뭐야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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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떼일 생각은 난하고 나한테 자꾸 부비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아야 하하하하 보차야 뭐 뭔짓이야 뭔짓 한거야 너 이거는 또 이거 안 떨어진다 뭐 어떻게 떼야돼 이거 어머야 털에 딱 붙었다 가위로 잘라야되나 시큰느랍구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야아야 가만있어 봐라 고마 너무 딱 붙었는데 너무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거 어떻게 뗄것이요 서로 잘라야되나 뭐야 이거 누가 이리 붙여놨어 아니야 붙였어 눈알있어 눈치채 다 없댄다 이를 어찌 된다고 진짜로 한 번 떼어봐 안 떨어진다니까 이것도 떼다 오우 복자랑 똑같네 응 뭐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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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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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